국내산 강화새우젓 2kg 구매문에 010-2939-2527-010-8919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농산물 코너, 국내산 강화새우젓 2kg 판매합니다. 국내산 100%, 강화도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강화도 새우젓 주젓 2kg입니다. 국내산 새우젓과 천일염으로 만듭니다. 국내산 새우젓과 국내산 천일염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 새우젓 국물은 진국입니다. 자연산 새우젓 100%입니다. 추젓이란 어획한 새우로 담그며 육젓보다 크기가 작고 깨끗합니다. 각종 음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새우젓으로, 특히 김장용으로 많이 쓰입니다. 국내산 강화새우젓 2kg 판매가격 29,000원 무료배송 국내산 강화새우젓 2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010-8919-5930-010-2939-2527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://계약재배.com 신바람TV 신바람TV 감사합니다.